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저희가 계속 같이 나누면서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 사도바울의 그 마음 또 사도바울의 그 영적인 어떤 상태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환경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오히려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정말 어쩌면 완벽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또 살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완벽함을 추구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도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으로 여겼던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사도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가치들 어떤 관점들 생각들 그런 것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예수님 믿은 것 외에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바라보았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전에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없어도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고 방해가 되어 간다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참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구나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를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잠깐만 봐도 선한 게 없어요 모든 얘기가 다 불리는 막장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봐요 어떻게 되나 막장 드라마의 결론이 너무도 뻔한데도 그 뻔한 결론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묶여있는 것 굉장히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지나칠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것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워낙 한국 사회가 남성들이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30대, 이제 30을 넘고 40 초반, 중반 한창 일할 때 한국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일하는 진정한 목적은,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내면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가 정말 자랑스럽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내가 내려놓는 것이 해로 여기는 것이 방해로 여기는 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포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마 저는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안 떴군요 다들 저를 놀리시는 줄 알았어요 저만이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나요 정말 대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는지 아십니까 13권을 썼는지 아십니까 거의 반을 쓴 거예요 사도바울이 영적인 게시를 받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1년 중에 한 번 예수님 음성을 한 번 들어도 놀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할 텐데 사도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의 반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게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좌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인데 사도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중심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전에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 교만과 자만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도바울 아니겠습니까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삶이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과연 있는가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이 부분을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온전한 이미 이루었다 이미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바울의 고백 앞에 과연 내 신앙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오늘 단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도 나는 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니까 나는 괜찮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온누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온누리 교회는 끊임없이 큐티 말씀 목상 얘기하는데 그래도 생명의 삶도 안 사는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생명의 삶이라도 구독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 신앙을 보고 있다면 그건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사도바울은 그 주님의 구원과 부활과 주님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 품어지면 품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면 보면 볼수록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이루었다고 했던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품어진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 경기를 하는 육상선수들 그 선수들이 오늘 기록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 기록에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기록으로 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순간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죠 퇴보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는 것 13절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연륜이 되면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왕년에 내가 다 해봤어 아주 예전에 다 해봤어 해봤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건지 여러분 해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과거에 이런 것을 했고 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쌓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런 성경 공부 내가 성경 공부 안 해본 거 없어 내가 집회 안 다녀온 집회 없어 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결하면 다 꿰고 있어 다 꿰고 있고 다 봤고 다 경험했는데 오늘 현재가 어떻냐는 것이죠 사도바루는 어떻게요 지금 그 쫓아가는 폐떼를 향하여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 물론 다 잊어버려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어쩌면 내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폐떼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폐떼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폐떼를 향하여 한눈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분명히 삼아야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뜻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겼던 그 삶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부터 그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끌리는 대로 주님의 손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대답은 너무 분명하죠 여기서 먼저 것이라고 얘기할 분이 있다면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뒤에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장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말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정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에 또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자라가게 해야 되는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은 아닌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감당해야 될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성한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향해서도 저는 도전합니다 어떡하냐 믿지 않는 자매 믿지 않는 형제라도 결혼해야지 아니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책임 못 칩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다가 많은 분들이 피 눈물은 아니어도 엄청 많은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매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는 것 여러분 믿는 형제와 믿는 자매와 결혼해도 살기가 버거운데 가치관이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그러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만나라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내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신종하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갔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물론 복음을 전하려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갇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내 신앙과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라고 내가 그냥 딱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일들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유익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왜 배설물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왜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찮은 것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사도바울이 우리들을 향하여 빌리포그의 성도를 향하여 도전했던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사도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험난한 길을 가라 어려운 길을 가라 죽음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치해서 살아내야 될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아내로 또 엄마로 주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정말 잘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묶이고 살고 싶지 않다 내가 그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가정에 가서도 얘기하지 못할 어떨 때는 어려움과 때로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여기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그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볼 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교회는 60대 이상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30대 40대가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니어 팀에서 더 본을 보이고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우리 시니어 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이제는 나는 힘이 없고 아니요 하나님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웃으실 것 같아요 물론 몸이 약해지죠 걷는 것도 때려는 어떤 힘을 쓰는 것도 분명히 약해지지만 저는 그 육신적인 연약함 이전에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폐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나이와 제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경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러한 고백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감사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도 보니까 보는 만큼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삶을 살아낸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펫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도전이 되지 않고 어찌 감동과 감격이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라고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붙들린 바 되어 내가 살아낼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헌신 앞에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15절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신앙이 시작한 시점이 다르고 또 현재를 볼 때도 신앙의 수준들이 다르지만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지금 내가 내가 가야 될 그 길 펫대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끝까지 잘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 펫대를 향해 그 펫대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로를 보면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격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현재를 보면서 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쫓아갑시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서로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함께 가라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의 수준과 가는 발걸음은 다른 것 같은데 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며 우리들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절망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좋은 것이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는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난제를 이 위기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그 펫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